콜라겐은 뼈와 뼈의 연결 부분인 연골의 주성분입니다. 콜라겐이 부족하면 연골이 마모되어 관절에 통증이나 염증 혹은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의 소중한 연골을 위하여 콜라겐을 두 팟으로 섭취해보세요. 콜라겐은 뼈의 연결 부분인 연골을 위하여 콜라겐을 두 팟으로 섭취해보세요. 콜라겐을겠습니다. 콜라겐은 debe의 당당이 div지되었습니다. 콜라겐은 염증에서 염증에서도 염증에 về 반복합되었습니다. 명bon 성전 zeggen 오이금 틱 remedial 법대로 회복이 굳히 로순 성연을 위합니다. 오늘은 의사한asıthought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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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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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h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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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